우리 에린뉴처원의 가장 막내입니다 행복반 친구들이 아까부터 나와서 여기 컨넷 밑으로 막 이러고 보려고 아까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5세반 행복반 우리 막두인들의 순서입니다 박수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 준비되었으면 막 열어주십시오 입장음악 틀어주시고요 막 열어주세요 어느 분이 박수를 많이 치시는지 제가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쳐주시고 자 문을 막 열어주세요 아 우리 마음이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막 열어주세요 자 악기 먹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자 우리 한국반 친구들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자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어린이들은 흥미나게 분양주의합니다 자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음 끌어주세요 자 박수 좀 해주세요 자 박수 크게 쳐주세요 자 박수 좀 해주세요 자 박수 좀 해주세요 자 박수 좀 해주세요 자 박수 좀 해주세요 우리 곁에 안되나 웃고 있는 날씨가 함께 주인은 택배 타고 신사는 내가 먼저 우리 곁에 앉아 내가 함께하는 걸을 시작해 네 네 네 막 누나구 좋아 콜초 찬사 어예 좋아해 좋아해 훨씬 훨씬 주사기 좋아 하는 게 좀 얹어 사랑해 사랑해 자 자리 바꾸고 자 박수 sto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너무 많이 켰습니다 막 누나구 좋아 콜초 찬사 어예 좋아해 잘한다 안주 잘한다 안주 예예예 예예 박수 많이 쳐주세요. 잘 막 살아주세요. 이야 너무 잘했어요. 나훈아! 지효야! 우리 엄마 어디있는지 상황판단 다 끝났습니다. 그리고 더욱이 이렇게 어린 반 아이들은 이 무대에 한번 올라온 그 자체가 성공한거에요.